다행이로부터기 채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여기는 꽃날의 다육입니다. 꽃날의 다육은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고양대로 1643번길 33원은 꽃 도매단지 내에 소지하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 꽃날의 다육에서 전화로 주문이 가능한 다육이 소개해드립니다. 꽃날의 다육은 토요일 월요일 수요일 오전 7시 30분에 업로드 됩니다. 이번 시간 여러분들 지난 토요일날 꽃날의 다육 소개해드렸는데 어떠셨나요 여러분들 기분 좋으셨나요? 이번 시간에도 예쁜 다육들 많이 소개해드릴게요. 그럼 소개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소개해드리는 이 다육은 파이어필라 군생가격 8천원입니다. 아니야 쌍두도 있어 쌍둑. 파이어필라 쌍두 가격 8천원. 파이어필라는 지금 이 녀석은 포트 사이즈가 지금 10cm 포트의 식재가 되어 있습니다. 보통 비닐 포트가 8.5cm로 좀 사이즈가 작은데 이 녀석은 지금 10cm 포트의 식재가 되어 있어요. 쌍두가 기대어진 쌍두. 사실은 애기가 하나 더 있는 녀석도 있지만 여러분들 제가 지금 이렇게 쌍두 보여드리고 있죠. 파이어필라 같은 경우에는 작년 재작년에 정말 많이 소개를 해드렸었는데 어느 순간 얘네들이 싹 다 들어가서 왜? 다 판매가 돼가지고. 그래서 이제 재배동장에서 다시 나오는데 너무 예뻐요. 가성비가 너무 좋습니다. 진짜 붉은 색감, 밝은 붉은 빛감에다가 손톱을 이렇게 예쁘게 내려앉은 이 파이어필라 쌍두가 8천원이네요. 시작하시는 다행맘들. 거리대에서 파이어필라 예쁘게 들어앉혀서 이미 색감 예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보시면서 즐기시기만 하면 돼요. 파이어필라 그래서 1번으로 소개해드려요. 파이어필라 지금 제가 보면은 저도 모르게 손이. 제가 이거를 딱 보여드리면 우리 많은 엄마들이 이거, 나 이거 없어요. 매장에 오시는 분들하고 같이 경쟁하시기 때문에 여러분도 주문 빨리 해주시면 돼요. 파이어필라도 있으면 주세요. 이렇게 하시면 사장님께서 항상 예쁜 아가들 먼저 여러분들께 보내드리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파이어필라 가격은 8천원 소개해드립니다. 샤포테 군생이 12,000원입니다. 이야 세상에 샤포테가 사실 샤포테가 여러분들 가격대가 진짜 뜨르르 진짜 거만해였어요. 근데 이렇게 가격대가 착해졌어. 샤포테 포드사이즈 12cm포테 요 샤포테 가격 12,000원 소개해드립니다. 샤포테에 대해서 잘 모르신다 하시면 다육생활 시작하신지 얼마 안 되신 분들, 샤포테의 그 명성을 알고 있다 하시는 분들은 최소 4년 정도 되신 분들, 샤포테 처음 나왔을 때 얼굴 하나가, 얼굴 하나가 요만한 게 하나가 12,000원씩 계산이 됐었거든요. 그렇게 명성이 자자했던 다육이가 바로 샤포테입니다. 이 샤포테는 색감이 너무 예쁘게 붉게 들어, 어머 얘 살짝 돌기들이, 얘는 그렇네, 약간 돌기가, 이 얼굴 지금 얼큰이잖아요. 얼큰인데 또 얘는 또 이런, 이렇게, 얘는 느낌에, 어우 이렇게, 약간 롱기시마 규불종 삘이 나기도 하면서, 크레용 같은 삘이 나기도 하면서, 이거 그냥 제가 하는 이야기예요. 제가 그동안 경험을 했던 다육들을 막 줄줄줄 읊는 거니까, 진짜야? 그거야? 이렇게 막 여러분들 그렇게 안 하셔도 돼요. 편안하게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면서, 제가 지금 막 줄줄줄 읊퍼된 그 다육들을 어떻게 해요? 머릿속으로 생각해 보세요. 샤포테, 포트 사이즈 12cm 포트에 유연석 가격 12,000원입니다. 간혹 가다가 이 샤포테가 철화가 있나? 이 철화끼가 있는 녀석들이 중간중간 섞여 있어. 아니 뭐야 이거는, 이거 봐. 이렇게 샤포테 철화, 못 들어본 것 같은데? 샤포테 12,000원 소개해드립니다. 메비우스 금군생 4만원 소개해드립니다. 와, 메비우스 우리 삼두군생 많이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지금 이 녀석은 그 삼두군생보다 더 큰 사이즈 군생 4만원입니다. 포트 사이즈 16cm 포트에 얼굴이 최소한 5개네. 5개나 들어가 있습니다. 저도 지금 키팅장에서 메비우스 금군생 키우고 있는데요. 제가 지지난해에 우리 꼬나르대역 사장님께 메비우스 금군생을 선물로 받아서 제가 키팅장에서 키우고 있습니다. 여기서 지금 얘가 약물, 약흥 때문에 이렇게 지금 얼룩덜룩한 이런 모습 가지고 있지만 여러분들께서 관수해 주시면 이 약흥들은 다 지워지죠. 이 메비우스 금군생 4도 사이즈 16cm 바가지 화분에 식재되어 있고요. 가격은 4만원 소개를 해드립니다. 다음은 에스메랄다 군생 2만 5천원 소개해드립니다. 4도 사이즈 14cm 포트에 머리밥이 이렇게 많은 에스메랄다입니다. 에스메랄다는 물이 들면 어떻게 해요? 주황주황한 색감으로 물이 들고 짤둥하고 뜬글뜬글한데 손톱이 그래도 살아있는 다른 비치우리데나 뭐 이렇게 그 다음에 아틀란티스 피치생크림 같은 경우에는 손톱이 막 그렇게 살아있지 않잖아요. 근데 얘는 손톱이 살아있어요. 그래서 진짜 사랑스럽고 귀여워요. 에스메랄다 군생 2만 5천원 색감이 이렇게 지금 사랑스럽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집시 군생 2만원 소개해드립니다. 포트 사이즈 16cm 포트에 식재가 되어 있는데요. 머리밥이 진짜 많죠. 어떻게 이렇게 잘 키워낼 수가 있는지 진짜 집시가 통통하니 집시는 여러분들 꼭 금이 아니다 하더라도 약간의 이런 금빨들 같은 이런 줄들이 들어가 있어서 집시는 참 그런 거 보고서 이렇게 있으면 기분이 좋아요. 제가 집시 연봉 이런 애들을 완전 무거워갖고 막 아래로 줄줄 내려오게 그렇게 키우시는 매니아님 걸 봐서 저는 그 뒤로 이 집시에 대해서 환상이 너무 깨지질 않아요. 제가 그걸 봤으니까 너무 잘 키워내셨거든요. 얘도 목대가 아래로 싹 내려가요. 백봉처럼 그래서 집시 연봉 이런 애기들 맑은 주황 맑은 톤의 핑크빛으로 물이 들어오거든요. 여러분도 꼭 그렇게 한번 키워보셨으면 좋겠어요. 집시 군생 2만원 소개해드립니다. 색감이 너무 예쁘죠. 핑크 여왕 가격 4만 8천원 지금 포트에 이렇게 식재가 되어 있는데 한몸이에요 여러분들. 한몸 군생이 사이즈가 이렇게죠. 색감이 너무 예쁘죠. 와 진짜 너무 예쁩니다. 지금 이 가을에 가을 계절에 완전 너무 와 사랑스럽습니다. 자 핑크 여왕 군생 가격 4만원 소개해드리는데 보세요. 너무 예쁘죠. 얘가 처음에 수입되어 있을 때 뿌리가 없었잖아요. 지금 여러분들 여기 식재가 이렇게 딱 되어 있는데 생장점 주변으로 생기 도는 거 보세요. 아 요 녀석들이 이제 삐리를 받겠구나 이런 느낌 들지 않으세요. 핑크 여왕 군생은 요거는 4만 8천원 소개를 해드리고요. 여기 제가 샤넬이었던 거 하던데 이름표가 없네. 요 샤넬도 지금 식재가 돼가지고 생장점 주변으로 요렇게 어때요. 같이 놓고 보면 서로 비슷한 듯 하면서도 이렇게 달라요. 다른 느낌. 자 상공에서 보면 얘가 조금 더 잎이 약간 라인에 좀 모아라 말하기 어렵지만 요렇게 이파리 모양이 요렇게 좀 달라요. 여러분들 그래서 비슷한 듯 하면서도 이 핑크 여왕이 조금 더 환협이죠. 근데 요 샤넬은 샤넬 나름대로 또 입장이 생장점 주변 모양이 요렇습니다. 색감도 요렇고 얘가 좀 보라빛감이 조금 더 강하죠. 샤넬. 얘도 사이즈가 되게 커요. 여러분들 가격은 4만 8천원 소개를 해드리고요. 벨게이츠 군생 가격 1만원 소개해드립니다. 너무 사랑스러워요. 진짜로 로즈베이에서 온 꼭 변이를 선별해놓은 것 같은 그런 느낌 있죠. 너무 예쁘게 생겼어요. 그래서 얘는 보면은 사과꽃의 그 못생긴 쪼개진 모습. 그 다음에 누다에서 오는 그런 쪼개진 모습. 테슬라의 그런 모습들. 그 다음에 하비샤메 왈츠나 그 다음에 또 아 있어 있어 있어. 그 녀석 있어. 저 그렇게 보조기 들어가는 다육들 좋아하시는 분들. 못난이 좋아하시는 분들. 벨게이츠 군생 1만원. 너무 괜찮죠? 얘 얼굴 하나에 6만원이었어요. 가질래? 진짜예요? 6만원. 요거 벨게이츠 군생은 1만원 소개를 해드리고요. 헤르메스 대푼 왕뚱땡이 군생 3만 6천원 소개해드립니다. 포트 사이즈 16cm 포트에 헤르메스 대푼 얼굴이 완전 이렇게 이렇게 왕따시만한 헤르메스입니다. 헤르메스는 어떤 색감으로 완전 보라보라한 진한 팥죽색감. 팥죽팥죽 완전 팥죽색깨. 팥알리도 아니고 팥죽색감으로 변하는 헤르메스 대푼 군생 3만 6천원. 포트 사이즈 16cm 포트에 식재가 되어 있습니다. 포트 신화 군생 1만 8천원 소개해드립니다. 포트 사이즈가 얼마냐? 14cm 포트 신화 1만 8천원입니다. 포트 신화도 멕시코 로즈처럼 입장이 짤뚱하고 약간 조금 이렇게 통통한 환엽 스타일의 베리 종류 다역 중의 하나인데요. 뭐야 너는 약간 변이돼서 와 이거 변이가 약간 섞여있는 녀석들이 간간히 같이 있네요. 자 포트 신화 군생 어때요? 너무 예쁘죠? 베리 종류는 여러분들 진짜로 인기가 끊이질 않아요. 이게 너무 예뻐요. 지금 머리밥 너무 많고 약간 변이 섞여져 있는 녀석들이 들어왔기 때문에요. 여러분들 전체적으로 그런 형제드릴 가능성이 높네요. 포트 신화 군생 1만 8천원. 어우 탐난다 탐나. 1만 8천원 소개해드리고요. 자 다음은 파스텔 군생 1만원 소개해드립니다. 색감 너무 예쁘다. 파스텔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여러분들 아 파스텔 제가 팬지랑 헷갈렸어요. 근데 이 파스텔 너무 예쁩니다. 파스텔은 여러분들 가격대가 저는 진짜로 외도하나에 아니 저 모란장에서 외도하나 6천원씩 샀었어요. 4천원 6천원 이렇게 근데 이 파스텔 이 정도 군생이면 진짜 베란다 거리대에서 정말 힐링하면서 키우기 딱 좋은 사이즈 딱 좋은 사이즈 파스텔입니다. 어우 이거 너무 예쁜데요? 아 요런 애기들 가져가가지고 거리대에서 키우면 진짜 좋을 것 같아요. 사이즈도 좋고 군생법 좋고 색감이 어느 정도 들어와서 볼 것도 있고 파스텔 군생 1만원 소개를 해드립니다. 다음은 엘샤 군생 4만 5천원 소개해드립니다. 엘샤가 드디어 색감이 들어오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엘샤는 여러분들 요렇게 진한 녹빛을 가지고 있는 다육들 중에서 햇볕 반응이 굉장히 빠른 아가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엘샤가 인기가 많아요. 입장 뒷면 보면 저렇게 붉게 라인을 타고 들어오잖아요. 얘는 진짜 양진이랑 이런 애들에 비하면 색이 너무 빨리 나아. 너무 빨리 나서 키우고 있으면 진짜 기분 좋고 내가 뭔가 엄청 잘하는 것 같고 그렇거든요. 요 엘샤 군생 4만 5천원. 엘샤 엘샤 철화 제가 지금 꽃나래 다육에서 엘샤 철화도 소개를 해드렸어요. 엘샤 지금 요 대품이 4만 5천원인데 엘샤 철화가 8만원이거든요. 머리밥의 차이가 어마어마하게 나요. 포트 사이즈는 지금 같지만 여러분들 요 철화가 풀려가지고 군생이 된다 생각해보세요. 얼마나 많은 군생이 되겠습니까. 다음때 왜 이러니. 왜 이렇게 엘샤는 왜 이렇게 좋아하니. 저는 엘샤를 진짜 여러 번 손으로 키우고 있거든요. 색감이 너무 예뻐서. 진짜 가을 되면 엘샤 레드완타지 체리완타지 핑크플로라 로아야스알로 그 다음에 마시멜로우 요런 애들은 진짜 눈에 탁탁탁 다 띄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라인들을 안 좋아할 수가 없거든요. 롱기시마 교배종의 그런 느낌이 나는 다육들이죠. 포트 사이즈 16cm 포트를 풍성하게 채우고 있는 엘샤 군생 4만 5천원. 예전에 우리 이거 5만원 판매했던 애예요. 가격 보세요. 지금 이름표가 오래돼서 햇볕째 바랬죠. 5만원에 판매되던 엘샤가 지금 4만 5천원 여러분께 소개해드리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프랭크 가격 1만원 소개해드립니다. 프랭크 색감 좀 보세요. 너무 예쁘죠? 힐링되는 색감입니다. 제가 어떤 얘기를 했었냐면 여러분들 좀 이렇게 초록초록한 애들 구매하셔가지고 여러분들께서 정성 들여서 예쁘게 색감을 들이세요 라고 했더니 나 그럴 시간 없어. 나는 그냥 엘샤 당철부터 예쁜 거 사서 키워야 돼. 나 이거 나이 들어서 키울 시간 없어 라고 하셔서 제가 진짜 깜놀했었어요. 프랭크는 1만원. 포드사이즈 11cm 포테 이렇게 예쁘게 예쁘게 진짜 연등처럼 예쁜 프랭크 1만원 소개해드립니다. 칠복수도 1만원입니다. 저 칠복수가 없어요. 칠복수. 이 칠복수 지금 목대가 엄청 굵은 녀석이거든요. 포드사이즈 12cm 포테 칠복수는 1만원이고요. 칠복수 지금 여러분들 7가지 복을 가져오는 다육이다에서 칠복수라고 하는 이름이 지어졌다고 하죠. 칠복수는 1만원 소개해드립니다. 다음은 진리언 군생 12,000원입니다. 진리언 군생 포드사이즈 11cm 포테에 3도 이상 군생이 12,000원입니다. 산반에 금이 들어가 있고요. 입장에 살짝살짝 변이가 들어가 있죠. 진리언 군생은 제가 28,000원. 아, 18,000원이었나? 28,000원. 28,000원 군생도 너무나 인기리에 판매가 돼서 저는 진짜 그거 정말 강추드리고 싶었거든요. 이 애기놈, 이 애기는 딱 베란다 맘, 거리대맘, 초보 다육맘께 추천드리는 사이즈. 이거 색깔 이제 가을에 너무 예쁘게 날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도 한번 경험해 보시면 그 다음에 나 대품도 한번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 분명히 하실 거예요. 진리언 군생 12,000원 소개를 해드리고요. 레드탄 쌍두도 12,000원 소개해드립니다. 포드사이즈 11cm 포테 레드탄. 레드탄 짤뚱하고 뚱뚱하고 환협, 엄청난 환협을 가지고 있는 레드탄입니다. 12cm 포트를 넘쳐나는 사이즈를 가지고 있죠. 이 애석 진짜 얼굴 하나에 정말 가격대 눈에 너무 좋아졌어요. 자, 가격대가 좋아졌다라고 하는 의미는요. 그냥 단순히 여러분들, 어머 다육시장에 가격이 내려갔어. 그게 아니라 이 애석들, 이 애석들 재배가 수월하고 병충해가 덜하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반증일 수 있어요. 그래서 시작하시는 맘들께 정말 부담없이 시작이 가능한 그런 다육일 수 있죠. 여름에는 살짝 진상이에요. 이런 애기들이. 그렇지만 이제 여름 지나갔죠. 이렇게 깨끗하게 우리 꽃나라 다육에서 여름 무사하게 난 레드탄입니다. 가격은 12,000원 소개를 해드립니다. 다음은 먼노 7,000원입니다. 자, 이거 먼노 우리 원래 8,000원 판매했었던 먼노죠. 근데 지금 먼노 얼마예요? 먼노 이렇게 얼큰이 사이즈가 7,000원 입구가 되었죠. 이 먼노 7,000원 요따만한 사이즈 아이시그린도 7,000원 해가지고 진짜 인기 위에 판매가 됐었어요. 포트 사이즈 12cm 포트를 넘쳐나는 사이즈 왕대품 얼큰이, 얼빵이 얼굴 크고 빵빵한이라는 뜻이에요. 무지라던 듯 아니고. 얼빵이 먼노 7,000원 소개해드립니다. 먼노는 항상 옳아요. 웨이드든 쌍두든 군생이든 절화든 저는 항상 먼노는 옳아요 라고 이야기하죠. 7,000원 소개해드리고요. 휴밀리스 군생은 8,000원 소개해드립니다. 휴밀리스 요 녀석은 얼굴 하나에 얼마 했었던 그런 다육이고 저는 완전 무근의 얼굴 하나를 6,000원에 구매해서 제가 지금도 키우고 있어요. 그 녀석을. 그런데 이렇게 4두 군생, 3두 군생 하는 요 녀석들은 베란다에서 여러분들 미니 사이즈 화분에다가 식재해서 달달달 굳히시면 돼요. 휴밀리스 같은 경우에는 대품 군생들도 많이 판배가 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요렇게 작은 애를 사서 그렇게 키우실 필요는 없어요. 어떻게 해요? 얘는 미니 분에다가 넣어가지고 달달달 굳히게 하시게 되면은 처음에는 아이보리 색감에서 약간의 핑크빛으로 가는 고런 물드는 과정을 거쳐갈 거예요. 12cm 포트에 요 휴밀리스 군생 가격은 8,000원 소개를 해드립니다. 다음은 써니즈 군생 가격 18,000원 소개해드립니다. 써니즈 맨 처음에 나왔을 때 이 써니즈의 가격이 저는 어? 써니즈가 가격대가 이렇게 예쁘죠? 이래서 그래요. 이렇게 예쁘게 물드는지 몰랐습니다. 근데 써니즈가 가지고 있는 색감으로만 봐서는 주황빛으로 물이 들어올 것 같은데 요렇게 핑크, 연핑크, 아니 그러니까 연핑크, 인디언핑크 약간 그러면서도 요렇게, 요렇게 예쁜 색감으로 물이 들어오더라고요. 저는 요런 색감으로 물들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어요. 12cm 포트에 써니즈 4도 이상 군생 가격은 18,000원 소개를 해드립니다. 요 녀석은 보시면 여기 보면은 얼굴 사이즈가 요렇게 조금 좋은 녀석도 있고요. 요렇게, 어우 진짜 근데 짱짱이에요. 물 먹고 지금 반응을 보여가지고 굉장히 짱짱한 써니즈 군생입니다. 18,000원 소개해드리고요. 우리 굿날의 다육식 진짜 명품 샤넬, 샴페인 닮은 샤넬 있습니다. 샤넬이 지금 제가 소개를 우리 애원염 속 샤넬 48,000원과 요 샴페인 닮은 요 샤넬 가격 만원 두 가지 버전 소개해드리고 있기 때문에요. 샤넬 만원이라고 꼭 기재해 주셔야 합니다. 퍼트 사이즈 11cm 포트에 잘생긴 요 샤넬은 만원. 너무 예쁘죠. 진짜 많은 분들께서 선택하셨어요. 후회하지 않으실 거예요. 정말로. 요거는 여러분들 어떻게요? 더 키우실 필요 없어요. 지금 이 상태에서 이제 굳히기 들어가시면 나중에 사이즈가 10cm 내외 사이즈로 작아질 거고요. 통통하게 정말 예쁜 모습 보여줄 거예요. 샤넬 사이즈가 너무 좋아요. 가격 만원 소개해드립니다. 다음은 홍등 5,000원 소개해드립니다. 가로 세로 7.5cm 풀분의 홍등이 와 이 홍등이 이제 5,000원에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릴 수 있게 되었네요. 가운데 필름이 있어. 이렇게 세상에 홍등 처음 나왔을 때까지만 하더라도 가격대가 어마어마해가지고요. 일반 저와 같은 그런 사람들은 감히 품어볼 수도 없었는데 지금은 7.5cm 풀보다 이 홍등이 5,000원이라고 하네요. 홍등 지금은 여러분들 색감이 다 들어오지 않았지만 라인부터 해가지고 진짜 진붉은 색감으로 물이 들어오거든요. 물드는 거 보세요. 색 대비가 이렇게 예쁘거든요. 자 그런데 이 정도가 아니라 이거보다 훨씬 더 붉은 빛감 거기에다가 약간 형광빛이 감도는 그런 색감으로 물이 들죠. 홍등은 5,000원 소개해드립니다. 트레스파이트 뷰티 대품 5,000원 소개해드립니다. 트레스파이트 뷰티 와 명품 다육이죠. 명품 진짜 예전 같았으면 요거 하나 아시죠? 30만원 정도 하는 완전 명품 사이즈 크레스파이트 뷰티 요거는 진짜 매니아님들을 보시면 금방 아실 거예요. 요 크레스파이트 뷰티는 우리 꽃나래 다육에서 여러 버전으로 소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2만원 버전도 있고요. 5만원 버전 이게 5만원이에요. 자 그러면 2만원은 얼마인데 궁금하시죠? 만원 버전도 있는데 자 2만원 버전 보여드릴게요. 2만원 버전이 얼마만 아니면 자 보세요. 자 같은 높이에서 보면은 왼쪽과 오른쪽 차이 많이 나죠. 단수도 많이 나죠. 당연하죠. 그것은 어쩔 수 없어요. 요거 키워내는 그런 시간, 노력, 정성 이렇게 굳혀내기 위해서 얼마나 애지 중지 이렇게 모양을 만들어 놓으셨겠습니까? 크레스파이트 뷰티, 대품, 완전 명품, 프릴이 자글자글한 요거는 딱 보면 저는 신부의 그런 웨딩드레스가 생각나요. 웨딩드레스가 생각나는 지금 이런 완전 작품같은 지금 외모를 하고 있죠. 요런 애기 하나들 진짜 원형 화분에 딱 심어져 있으면 완전 그 짝꿍이 환상의 짝꿍일 것 같지 않아요? 크레스파이트 뷰티는 가격 5만원 소개해드립니다. 오늘은 호피 에보니 금군생 4만원 소개해드립니다. 포드 사이즈 16cm 포트의 요 금, 호피 에보니 금 진짜 이게 여러분들 한동안 저도 요거 얼굴 하나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그때가 2만 8천원이었거든요. 근데 지금 요렇게 군생, 3도 이상 군생의 호피 에보니 금 어떤 모양이냐면 호피라고 하면 약간 얼룩덜룩 금 있잖아요. 요렇게 약간 얼룩덜룩 산반 금처럼 들어가 있죠. 라인이 아주 진하게 붉은 빛감으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16cm 포트의 바가지 화분에 호피 에보니 금군생은 4만원 가격도 좋죠? 4만원 소개해드립니다. 다음은 퍼플스톤 쌍두 가격 16,000원 소개해드립니다. 포드 사이즈 14cm 포트의 퍼플스톤은 백분위 살짝 내려앉은 게 매력입니다. 그래서 우리 까망다육들도 완전 그냥 왁스가 그 다음에 백분위 막 초독초독 발려져 있는 바짝거리는 그 다음에 모양은 둥글둥글한 약간 뭐라고 잘하고서 닮은 삘의 여러가지 느낌이 있잖아요. 요이석은 요렇게 약간 잘하고서 삘 토리마네시스의 그런 삘의 백분위 살짝살자 살짝 아니에요 많이 발려져 있는 편이에요. 자 퍼플스톤 쌍두 얼굴 크죠? 가격은 16,000원 소개해드립니다. 다음은 연등 6,000원 소개해드립니다. 저는 이 연등 볼 때마다 고무신 코가 생각나서 너무 재미있어요. 연등의 금이 카시오 적금이다 라는 말 많이 들었었는데요. 꼭 얘가 금이 아니더라도 저는 이 모습 자체로도 너무 예쁜 것 같아요. 포트 사이즈 11cm 포트의 연등 가격은 6,000원입니다. 요 연등도 가격대가 상당히 높았어요. 요 연등하면 제가 생각나는 우리 유튜버님이 계십니다. 그분께서 연등을 진짜 예쁘게 키워가지고 보여주신 적이 있었는데요. 그래서 이 연등만 보면 그분이 생각나요. 고무신 콕 딱 그 고무신 콕콕무 신 있잖아요. 고무신 콕가 생각나는 연등 가격은 6,000원. 너무 괜찮죠? 6,000원 소개해드립니다. 지금까지 이런 가격대로 소개해드린 적은 없었다. 파이렌시스 24,000원에 품어 가실 기회. 자, 요 파이렌시스. 아니 사장님 제가 한번 추측을 해볼까요? 요 파이렌시스 우리 혹시 28,000원에 판매했었던 그 파이렌시스 아닌가요? 왜 갑자기 24,000원인가요? 와 세상에 뿌리 내려가지고 요렇게 활짝 시켜가지고 이제 조금만 있으면 물들어오는 파이렌시스를 24,000원에 판매하신대요. 저는 요거 28,000원에 사가지고 제가 활짝 시켜가지고 지금 이제 라인 지금 타고 오고 있는데 이렇게 사장님께서 다 해주시고 가격도 더 착하게 해주시니 이거 이제 보시는 우리 매니아님들은 완전 땡 잡으신 겁니다. 파이렌시스는 여러분들 롱기시마 교배종들 좋아하시는 분들은 모두 다 좋아하실 거예요. 사이즈가 굉장히 커요. 16cm가 넘는 요 큰 사이즈, 대품 사이즈이기 때문에요. 베란다에서 키우시기는 살짝 부담이 있어요. 이제 막 시작하시는 분들은 뭐 실외기 위에라도 논다지만 요기 그렇습니다. 자, 파이렌시스 대품 가격대가 24,000원대로 착해졌습니다. 파이렌시스 지금 보시는 분들을 꼭 품어가시기를 파이렌시스하고 엘샤 군생 오늘 완전 강추드립니다. 다음은 파노라마 외두 가격 만원 소개해드립니다. 파노라마는 우리 꽃날의 다육에서 두 가지 버전 군생 8만원과 외두 만원 두... 어머 어떻게 고른 게 생장점이 없는 아가라고 골랐어. 두 가지 버전이 있습니다. 파노라마는 보시면 이렇게 얼굴이 다양한 얼굴을 하고 있고요. 금발이 진짜 많이 들어가 있어서 하나의 다육이 군생에서 여러 개의 얼굴을 볼 수 있다고 해서 파노라마라고 하는 이름이 지어졌다고 해요. 이 파노라마 만원. 여러분들 제가 지금 생장점 없어지는데 어떻게 되는데 생장점이 없어지면 그 아래로 그 밑으로 애기들을 새로 달아요. 어때요? 너무 예쁘죠? 금발이 너무 잘 들어가 있죠? 파노라마 외두는 만원입니다. 아트 델리 군생이 2만원입니다. 이야... 아트 델리는 제가 작년부터 키워가지고 요 녀석이 얼마나 예뻐지는지 이제 좀 경험을 했어요. 맨 처음 아트 델리 만났을 때 요의 엄마가 참 예쁩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제가 듣고서는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렸었는데요. 요 녀석 지금 2만원. 포트 사이즈는 지금 14cm 포트 식재가 되어 있습니다. 헤라처럼. 헤라처럼 예쁘게 여러분들 키우실 수 있어요. 헤라의 교배종일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해보지만 그것은 저만의 생각이니까. 그래서 너무 예쁘죠? 목대 굵게 여러분들 한번 키워보세요. 지금 살짝 이렇게 이렇게 됐다고요? 걱정하지 마세요. 찬바람 불고 이제 여러분들 기혼자 생기고 하면 목질화가 일어나요. 그러면서 목대, 나무 목대처럼 변하면서 여러분들 로제트 예쁘게 올라 붙은 그런 수영 가져가게 되실 거예요. 아트 델리 군생 14cm 포트 요 녀석 가격은 2만원 소개해드립니다. 사라보니 수퍼콜론 5천원 소개해드립니다. 7.5cm 풀분의 사라보니 수퍼콜론은 사라보니 수퍼콜론은 사랑이에요. 라고 할 정도로 요 녀석은요. 입장 뒷면에 진붉은 보라빛감에다가 타고 내려오는 듯한 그런 빛감을 가지고 있죠. 7.5cm 풀분의 사라보니 수퍼콜론은 5천원 소개를 해드립니다. 요 사라보니 수퍼콜론은 여러분들 5천원 판매할 때 있을 때 여러분들 꼭꼭꼭 품어가셨으면 하는 다육 중에 하나입니다. 얘는요 진짜 두 개 세 개 키워도 나중에 후회하지 않으세요. 사라보니 수퍼콜론 가격은 5천원 소개해드립니다. 그랑데 군생 가격 1만 6천원 소개해드립니다. 처음에 제가 얘 보고 뭐 닮았다고 생각했냐면 얘는 왜 이렇게 물건을 닮은 것 같지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근데 말간치고는 약간 약간 뭐라고 파스텔톤의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그쵸? 맞아요.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그래도 너무 예쁘죠. 얘도 사실은 얼굴 하나에 1만 6천원이었어요. 그런데 요 녀석이 시간이 흐르면서 어떡해요? 주변에 애기를 달아가지고 애기를 달아서 요렇게 군생이 되었어요. 그래도 1만 6천원 같은 가격으로 여러분께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랑데 군생 가격은 1만 6천원 소개해드립니다. 화이트 앤젤 한번 볼까요? 어머 화이트 앤젤 수입 군생입니다. 가격은 1만 2천원. 화이트 앤젤은 여러분들 어떤 다육인지 아시죠? 세상에 근데 이렇게 달달달 묵은 화이트 앤젤이 지금 얼마라고요? 1만 2천원. 1만 2천원으로 지금 요렇게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립니다. 색감이 이미 살구색감으로 물이 들었어요. 화이트 앤젤 여러 버전으로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렸지만 이렇게 목대가 나와있고 지금 손에 완전 꽃감 100분 묻듯이 100분이 진짜 많이 묻었어. 100분 감이 어마어마합니다. 그리고 또 너무 신나는 건 뿌리가 이렇게 많이 났다는 얘기에요. 뿌리가 이렇게 나가지고 심어놓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바로 물 반응하지 않겠습니까? 이야 진짜 다 보통 삼두네. 자 삼두 군생으로 선별이 돼있네요. 자 요렇게 화이트 앤젤 군생 수입 군생 가격 1만 2천원. 뿔이 어머 났어요. 뿔이 났어. 그러니까 화분에 식재해주시고 아주 살짝 물을 주신 다음에 물 반응하면 그럼 온팍 물을 한번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목대가 이렇게 있어가지고 저는 이것도 너무 좋은데요. 목대에 있는 다육들은 관리가 수월해가지고 그게 되게 좋거든요. 자 한 번 더 볼까요? 자 요렇게. 와 세상에 색감 요렇게 예쁘게 난 화이트 앤젤 목대가 요렇게 좋아요. 뿌리 좀 보세요. 어 이 정도 뿌리면 지금 상태에서 물 먹어도 완전 잘 큰 화이트 앤젤 가격은 12,000원 소개해드립니다. 다음은 오팔리나 철화래요. 오팔리나 철화가 풀려가지고 군생이 되고 있거든요. 어 이거는 진짜 가성비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오팔리나 철화에서 풀리는 꼬이는 요 녀석 가격은 14,000원. 그러면 어떻게 해요? 자연군생이라는 얘기에요. 저는 오팔리나 군생은 진짜 못 들어본 것 같거든요. 여러분들 들어보셨어요? 오팔리나 철화? 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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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상에 오팔리나 철화 14,000원. 퍼트 사이즈 11cm 퍼트에 오팔리나 철화가 왔습니다. 가격은 14,000원. 자연군생이 된다는 의미를 지금 여러분들께 알려드리고 있는 겁니다. TM 애기 군생이 만원입니다. 어머어머 세상에. 여러분들 혹시 TM 쌍두 말고 군생 보신 적 있으세요? 요렇게? 와 너무 이쁜데? 얘는 진짜 완전 콩분에다 식재해서 보고 있으면 힐링일 것 같아요. 포트 사이즈 5.5cm 비닐포트에 지금 이 TM을 뭐야 이 꼬지를 키워내신 거야? 이거 대단한데? 제가 TM을 키워봐가지고 아니 어떻게 TM을 이렇게 군생으로 키워내실 수가 있지? 너무 예쁘죠? TM 제가 외드로도 7,000원 외드로도 제가 소개를 해드렸어요. 여러분들 너무 잘생긴 TM. 그런데 요 TM은 만원 군생 TM 소품이에요. 5.5 종자포트 소품 TM 군생 만원 소개해드립니다. 다음은 보라카이 가격 8,000원 소개해드립니다. 5.5 종자포트에 보라카이. 자 보라카이는 보라보라한 색감으로 몰이 들어서 보라카이라고 한 것인지 제 손에 지금 백분이 지금 지워지질 않아서 자 요렇게 보라카이도 어머 세상에 어떻게 이렇게 잘 키워놓은 거야? 자 종자포트 다육들이 다시 이제 인기를 끌려놔요. 종자포트 다육들이 지금 입고가 되었죠? 자 종자포트 5.5 종자포트의 보라카이 군생 소품입니다. 소품 군생은 가격 8,000원 소개를 해드립니다. 다음은 잼스톤 외드 가격 16,000원. 너무 멀다. 저 어떻게 꺼내오지? 잼스톤 꺼내와야 되는데. 자 잼스톤 완전 얼큰이 얼큰이 잼스톤은 16,000원. 실제 매장에 오시면 요 잼스톤을 그렇게 구매를 해가시더라고요. 실제 여러분들이 잼스톤을 보는 거하고 영상에서 보는 거하고 얘가 가지고 있는 매력이 조금 더 다르게 그렇게 보이나 봐요. 매장에 오시는 분들은 요 잼스톤 구매해 가세요. 포트 사이즈 16cm 포트에 잘생긴 잼스톤. 사이즈 커요. 제 손하고 비교하면 요래요 여러분들. 요렇게 큰 사이즈예요. 자 바가지 화분. 여기 머리에 써도 들어가는 사이즈입니다. 16cm 포트에 잼스톤은 16,000원 소개를 해드리고요. 핑크 에일린 군생 포트 사이즈 12cm 포트에 의해서 가격 16,000원 소개해드립니다. 어때요 여러분들? 사이즈가 진짜 적고 머리빨 정말 많죠. 에일린 자체는 여러분들 가격대가 있는 다육이에요. 에일린이. 그래서 요 에일린은 제가 맨 처음에 이만큼 있죠. 요만큼이 16,000원이었거든요. 한 줄 더 늘어난 거예요. 한 줄 더 늘어나서 요 에일린 16,000원. 포트 사이즈 12cm 포트. 에일린은 꽃이 참 예뻐요. 꽃이 참 예뻐서 이 꽃으로도 또 힐링하는 다육이가 에일린이랍니다. 16,000원 소개를 해드리고요. 다육 시리즈가 빠지면 섭섭하죠. 와 14cm나 되는 요 벤바디스 군생 가격 만원 소개를 해드립니다. 포트를 지금 꽉 채우지는 못했죠. 자 요건 뭐냐면 여러분들. 요 작은 사이즈에서 요 포트로 분갈이를 하면서. 그러면서 요 녀석을 지금 어떻게 해요. 여기다 풍성하게 더 넣어서 가격대를 두 배로 해서 지금 판매를 하려고 지금 이렇게 들어와 앉아있는 녀석이에요. 그래도 지금 포트 사이즈 예전에 요 포트가 몇 포트짜리였었냐면은 12cm 포트에서 저희가 만원 소개해드렸거든요. 지금 14cm 포트로 갈아탔는데도 그래도 가격 똑같이 만원으로 소개해드리고 있어요. 왜 이렇게 됐냐면 저희가 원래 만원에 소개를 해드리려고 했는데 포트가 부족해갖고 갔더니 화분갈이를 해놓아버리신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가격 두 배로 올라가거든요. 그래도 여러분들 요거 지금 이렇게 작업해놓았지만 그래도 만원이에요. 자 만원 요 벤바디스 군생 소개해드리고요. 멜로망스 군생 16,000원 소개해드립니다. 포트 사이즈 12cm 포트의 요 멜로망스 색감 너무 예쁘고 군생이 진짜 여러분들 너무 풍성하지 않습니까? 색감 자체는 진짜 말간 모양도 말간 모양 진짜 많이 닮았어요. 멜로망스가 진짜 요렇게 쬐끔한 소풍 가격이 2만원 3만원대였었는데 요렇게 풍성한 멜로망스가 이제 만 6,000원입니다. 포트 사이즈 12cm 포트를 넘쳐나는 요 멜로망스 군생 만 6,000원 소개를 해드립니다. 다음은 트리플 레드 가격 만 4,000원. 이야 이 트리플 레드는요. 제가 처음에 소개를 해드렸을 때 얘 2만 8,000원이었거든요. 2만 8,000원이었는데 지금 이 트리플 레드 만 4,000원이래요. 포트 사이즈 12cm 포트의 트리플 레드 대박이죠. 얘 가격도 너무 좋아졌어요. 진짜. 여기서 가격대가 굉장히 좋았었는데 2만 8,000원이었거든요. 근데 지금 완전 50%가 됐네. 근데 얘가 도대체 어떻게 물이 들길래 트리플 레드라고 하는 이름이 지어졌을까 궁금하지 않으세요? 오 대박이에요. 트리플 레드 가격은 14,000원. 포트 사이즈가 12cm 포트인데 얘가 사이즈가 14cm 얼굴이 요렇게 큽니다. 트리플 레드는 14,000원 소개를 해드리고요. 레드롱기시마 군생 2만 8,000원 소개해드립니다. 너무나 많은 사랑을 받았죠. 다부댁은 아직 못 키우고 있어요. 요번에 진짜 요거 진짜 요번에 요번에는 진짜 도전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너무 잘생긴 녀석들이 지금 얼굴이 진짜 떡 벌어진 녀석들이 지금 입구가 됐거든요. 포트 사이즈 12cm 포트의 레드 롱기시마 3두 군생 2만 8,000원입니다. 앞면은 요렇고요. 약간 깎아놓은 듯한 그 다음에 통통한 그 롱기시마 같은 아니지 아니지 그 롱기시마요. 고사온 같은 그런 느낌. 입장 뒷면은 너무나 붉어요. 너무나 붉은 색감으로 물이 들어오는 레드 롱기시마 군생 2만 8,000원 소개를 해드립니다. 핑크 뮬리 군생 가격 16,000원. 이것도 진짜 너무 좋아요. 핑크 우리가 보통 뮬리가 만원대로 해가지고 포트 사이즈 10cm 포트의 뮬리들을 소개를 해드리는데요. 요 핑크 뮬리 포트 사이즈 12cm 포트의 얼굴이 요렇게 커요. 요렇게 큰 뮬리를 소개를 해드리는데 얘가 얼마나 예뻐지겠습니까. 진짜로 상상만 해도 기분이 너무 좋습니다. 핑크 뮬리 12cm 포트에 너무나 예쁜 색감으로 지금 들어앉아 있어요. 여기서 색감이 요렇게 기대가 되나요. 여러분들 상상이 되시나요. 요런 색감으로 물이 들어옵니다. 핑크 뮬리 군생 가격 16,000원 소개를 해드립니다. 노을 외두 가격 8,000원 소개해드립니다. 요번 시간 우리 꼬나라 달게 노을이 두 가지 버전이 있죠. 노을 대풍군생 5,000원과 노을 외두 8,000원 두 가지 버전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요 노을 지금 가로 세로 가로 세로가 뭐야. 자 요거 보세요. 10cm 포트에 꽉 차있는 노을이 얼마요. 8,000원 사이즈 진짜 좋아요. 보세요. 색감도 너무 예쁘고요. 너무 잘생겼죠. 번듯하게 색감 모양 그 다음에 키우다 보면은 애기도 또 또 잘 달아준답니다. 노을 외두 가격 8,000원. 이제 시작하시는 우리 시작맘들 베란다에서 다육이 키우시는 우리 베란다맘들께 추천드리는 사이즈 가격 되겠죠. 노을은 8,000원 소개해드립니다. 아리엘 철화 2만 8,000원 소개해드립니다. 요 아리엘 철화 2만 8,000원은 너무 잘생겼어요. 너무 잘생겨서 진짜 요거는 여러분들 아리엘, 아리엘 철화, 아리엘 군생 품어가시는 분들께는 꼭 추천드리고 싶은 다육 중에 하나가 바로 요 아리엘 철화입니다. 포트 사이즈 12cm 포트. 제가 우리 꽃나래 다육이 올 때마다 계속해서 눈독들이는 다육이가 몇 개가 있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요 아리엘 철화에요. 저는 요 아리엘 철화 이미 품어서 키우고 있지만 솔직히 말씀드리면 다시 또 재구매 의사 100%인 다육이가 바로 요 아리엘 철화에요. 그래서 하나 키우시는 분들도 하나 더 키우시기를 추천드리는 다육 중에 하나가 바로 요 녀석입니다. 아리엘 철화 12cm 포트의 요 녀석 가격 2만 8,000원이고요. 얘가 지금 또 너무 좋은 게 성장세에 있어요. 그래서 성장세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가져가서 더 좀 더 덩치를 키우시거나 그 다음에 또 이 철화가 좀 알라리 많이 좀 풀려가지고 그리고 아리엘 군생으로 여러분들이 키우시면 전 너무 좋을 것 같거든요. 요 아리엘 철화 가격 2만 8,000원 소개를 해드립니다. 다음은 로또 군생 1만 6,000원 소개해드립니다. 로또 포트 사이즈 11cm 포트의 로또 군생 1만 6,000원. 지금 위에 로또는 여러분들 보세요. 얼굴 너무 잘생기지 않았습니까? 완전 펄감이 굉장히 강하고요. 약간의 변이감도 있고요. 색상이 너무 예쁘게 들어와요. 그래서 요 로또 군생은 진짜 여러분들 로또 맞으세요가 아니지. 여러분들 대박나세요. 그런 의미? 그런 의미가 있지 않을까 싶어요. 11cm 포트의 로또 군생은 1만 6,000원 소개를 해드립니다. 진짜 너무 예쁜 애들이 많다. 뭐야 이건 또? 와 쉘브르가 쉘브르가 있어. 해맑음 젤리 그다음에 마디바 이렇게 큰 애가 1만 2,000원에다가 킹스웨이까지. 자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들 제가 여기서 딱 하나 소개해드리고 다음 수요일날로 제가 넘겨야 될 것 같거든요. 자 뭘 소개해드릴까요? 쉘브르 소개해드릴까요? 자 쉘브르 12,000원. 너무 예쁘지 않습니까? 자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3두라고 보시면 됩니다. 3두 쉘브르가 12,000원. 포트 사이즈 12cm 포트에 요런게 여러분들 얼마요? 12,000원. 야 진짜 요거는 안 사면 안 될 것 같아. 너무 예뻐요. 여기 보세요. 너무 예쁘죠? 이렇게 예쁜 쉘브르. 근데 얘네들은 여러분들 오래 묵은 애들이에요. 그래서 군생이 털다가 군생 해체될 수 있습니다. 근데 다육이를 오래 키우시는 분들은 아 쟤는 그럴 수 있겠다. 이렇게 상상하실 수 있는데 이제 막 다육이에 입문하시는 분들께서는 그런 점을 잘 또 경험을 못하셔가지고 모르실 수 있지만 요렇게 오래 묵은 애기들은 또 피트에 있는 애기들은 털다보면은 뿌리가 가늘가늘 연결되어 있는데 거칠게 털다보면 떨어질 수 있어요. 꼭 그것은 감안하셔야 합니다. 자 포트 사이즈 12cm 포트에 요 쉘브르 군생 12,000원 가격 정말 좋아요. 12,000원 소개를 해드립니다. 다음 시간 꽃날의 다육에서 전화로 주문이 가능한 다육이 소개해드렸습니다. 다음 주 수요일날도 요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신상 다육들 그 다음에 우리 꽃날의 다육에서 인기 1위에 판매가 되고 있는 다육들 여러분들 소개를 해드리고요. 화분도 화분도 플러스 1 선물 있는 화분들 소개해드릴 거니까요. 다음 주 수요일날도 여러분들 많이 많이 사랑해주세요. 전 다음 시간 다시 봬요. 안녕히 계세요.